가슴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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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 굉장히 러닝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라운드 시작 됐습니다 하나만 있습니다 바디킥 한번 올려봤던 이대원 거리가 조금 멀었던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인사이 라이거킥 브레이크 선언 위해를 주고 있습니다 강렬한 노우킬 좋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가해주고요 따라 들어가는 이석현 펀치러쉬 남은 시간 60했죠 이석현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데미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 하이킥 강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또 불꽃 하이킥이 들어갔습니다 본인의 장기죠 데미지가 지금 엄청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도 이대원 선수 지금 침착합니다 오 브라질리아 킥으로 해줬고요 다시 한 번 하이킥 올려주는 이대원 이대원 선수 지금 침착하게 또 조급하게 하지 않고 차분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아쉬웠어요 지금 들어갔으면 데미지를 많이 줬을 것 같은데 네 자 노우킥을 또 날려주고 데미지를 계속 쌓고 있는데 지금 이석현 선수가 자꾸 킥을 잡아서 심판이 주의를 줬고 와 여기서 이 하이킥이 이렇게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먼 거리는 어떻게 안 되겠다면 이제 들어갔어요 이게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브라질리아 킥 닿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네 좀 아쉬운 네 다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라운드 2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네 먹이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대원과 이석현 어 지금 이석현 선수도 지금 플라잉 니 나왔었는데 네 레그킥 이석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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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더 급해지는 것 같아요 네 낙무화의 느낌이 나요 네 이대원 이대원 선수가 앞버렸는데 어! 네 자 지금 좁은 볼이었는데도 이번에는 굉장히 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네 다시 한 번 아 하지만 이석현 또 펀치로 상격하고요 이석현 선수도 이석현 선수도 대단합니다 하이킥을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도 계속 돌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레그킥 지금 이대원 선수가 거리를 안 주면서 킥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 킥이 진짜 매섭네요 네 아우 이렇게 점프를 뛰면서 저 차는 킥이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아우 여기 데미지가 컸을 것 같은데 좁은 거리였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까 했는데 네 어 저 무릎이 한 번 꺾일 뻔도 했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다리가 한 번 풀렸다가 네네 이석현 선수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펀치에 이은 로우킥으로 아하 조금 더 볼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파이널 라운드 시작됐고요 킥 위에 다시 펀치 파운드인 이석현 네 이대원 선수가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저 기동력을 좀 없애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 펀치에 이은 로우킥이 좋지 않을까 한데 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밀어내고 이대원 선수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좌우로 자꾸 스트레스를 바꿔주면서 좌우로 자꾸 스트레스를 바꿔주면서 오우 레그킥 오우 레그킥 다시 한 번 네 굉장히 지금 움직임도 좋고 저 미드킥에 아 자유자재로 올라가는 저 다리 네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 자 오우 위험했어요 다시 한 번 레그킥 다시 한번 레그킥 다시 레그킥 레드 3대0으로 자 만장일치로 레드 코너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이대원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오늘 팬들이 또 이렇게 응원을 하러 왔는데 승리로 또 갚아줍니다